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판켓크비를 만들어 갈거에요 지금 어디냐면 집인데요 집에서 집에서 영상 영상 영상에서 제가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슈퍼를 가볼거에요 슈퍼를 도착하면 도착할게요 네 제가 슈퍼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슈퍼는 아니고 동네에 있는 슈퍼거든요 뭐뭐 있는 오늘은 제가 판켓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켓을 만든 재료를 사러 왔어요 여기 이렇게 과자 종류들도 있고 뭐 타먹는거 그리고 여기 한국 것도 있어요 여기는 계란을 우선 살게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아가지고 한국 식품도 있어요 봐봐요 옛날에 당근은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꽁치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은 더 비싸요 사용 못하는 국물이라 뭐 이것저것 있어요 아 맛있겠다 우선 계란을 엄마가 사셨어요 보셨죠 여기 여기에 뭐 토마토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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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이렇게 생각 뭐가 있어요 하지만 상태로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 파파야 파파야가 없네 오렌지 사과 파파야가 없어요 여기 호주불 팔아요 여기 한국 음식 한국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비싸다고 들었어요 한국 식품이 여기 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라면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맥이라고 있어요 이쁘고 와이 와이 하고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한 포 같은 것도 팔네요 여기 치약 같은 것도 팔고 여기 여기 청소하는 것도 팔고 뭔가 여기서 강아지 냄새가 나요 냉동식품도 팔고 아이스크림들도 팔고 인도에서는 아무거나 사 드시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맛이 없는 것도 있어서 강아지 냄새가 나 좀 싫다 강아지 냄새가 나 좀 싫다 강아지 샴푸 샴푸 냄새인데 강아지 샴푸 네 여기까지만 엄마 뭐뭐 사셨어요 밀가루 버터 계란 밀가루 버터 계란 밀가루 버터 계란 밀가루 계란 밀가루 버터 계란 지금 집에 가서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드레스에요 오늘은 우리가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계란 계란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생긴 것도 필요해요 하고 요고 요고 밀가루 밀가루 이건 베이킹이라고 해요 근데 얼만큼 넣는지 뭐지? 설탕 설탕 자 이제 이거 얼만큼 넣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저희도 같이 만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계란을 우선 먼저 아이고 엄마 잠시만요 네 저 요리는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 흰자나 노른자만 해야 돼요? 응 둘 다 같이 물 다 다 해야 돼요? 엄마 다 뿌려요 아니면 흰자나 노른자나 다 해 다 죄송합니다 어 여기에 껍질 들어갔어 껍질 껍질 우리 완전 요리 못하는 사람 같아 우리 완전 요리 못하는 사람 같아 아 어떡해 엄마 나 우리처럼 똥 똥 손이 아니시겠지 이렇게 요리 못할 줄 몰랐어 네 두 개를 계속 넣어주겠어 아 아 그것이 왜 알고 여보 이렇게 아 아 계속 주물리지 마세요 얇게 내가nap 들es 누리지 마세요 울리고 싶잖아 훗 이제 우선 정리하고 알게여 요번에 진짜 오 한번에 보고 좋겠음 한 번에 괜찮습니다 저희 손을 씹고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비렛난 건일 것 같아서 손 씹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 닦고 다시 찍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계란 4개 넣습니다 둘 다 잘할 줄 알아요 요리엔 반짝 둘 다 잘 섞어 이제 그레이스만 먼저 많이 섞은 다음에 엑치! 엑치에게 맞춰서 약간 뭉쳐지면 왜 이렇게 거품이 많지? 거품이 많아야 하는거에요? 저거야 되는거죠? 몰라 잘 섞어봐 우선 잘생겼어 오늘은 기계없어요 기계없어 오늘은 저번쯤 크림리즈 만드 때 시작해 주자 이제 밀가루를 넣을거에요 밀가루를 넣어봐요 어! 다 넣어요? 어 우리 몇명인데 네 다 넣어 허전이가 단척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거 버터도 넣어 버터 버터 버터를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아 우유를 넣어야 돼 버터도 넣어 자 이제 우유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응 자 이 밀크 트러스트 앤 퀄리티한 이 밀크들을 어 얼만큼이요? 잠깐만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찍어봐 나 나오지 않게 짠 계속 붓고 있습니다 쭉쭉 계속 섞어보고 보시죠 네 유레이스가 선물 파트였어 아 우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게 없냐 더 넣어야 돼 네 우유를 좀 더 넣겠습니다 스타트 해주세요 응 스타트 또 저으세요 되게 많이 넣으세요 이게 팬케이크이 져서 뚜루루루루루 떨어질 때까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뚜루루루루루 떨어질 때 우유를 더 넣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여러분들이 우유를 넣는거 아아 미안해요 네 우유를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조금씩 넣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아 아아 잘 저어보세요 뭉치면 안돼요 뭉치면 안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뭉치면 안되고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응 그렇지 저 꼭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우리 우유를 좀 더 많이 넣어요 감적인 가루 섞어주는거 에 원래는 얼마큼 넣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아니 시간 문제가 그거보다는 그냥 귀찮아 아이 귀찮아 몰라 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간적인 가모로 그냥 그 다음에 우리 슈거 안 넣었죠? 네 슈거를 무지만히 넣어야 돼 깜짝 놀라면 안돼 네 깜짝 놀라면 안돼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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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우 아우 엄청 많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안달아요 안달아요 저어보세요 이거 뭉칠거 같은데? 어 뭉치지 않게 잘 해봐요 아니 근데 뭉칠거 같은데 뭉치지 않게 잘 해봐요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살짝 올려줘 네 그 다음에 어 조금만 더 넣고 베이킹파우더도 넣어야 돼요 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선 베이킹파우더 마지막에 여기 열어주세요 여기 열어주세요 아 요게 지금 그레이스님이 흘려놓은 자국이 그냥 초봐요 초봐요 내가 넣을게요 네 몇 스푼 넣으면 돼요? 간절히 행동으로 간절히 행동으로 간절히 행동으로 네 이 베이킹파우더를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맛있는 빵을 만들어봅시다 저희는 거의 아까 여기 세스푼이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스푼 근데 어디에 세스푼인지 잘 모르겠어 케이크 만들 때 세스푼? 응 하여튼 뭐 넣어봅시다 아니 넣어봅시다 안 부풀면 더 넣고 안 부풀면 더 넣고 안 부풀면 더 넣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저기가 그냥 간적인 간 좀 먹어볼게 음 나이스 조금만 더 차이 요거 있잖아요 볶아서 네 맛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 너무 살팔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끝까지 봐주시는 걸로 네 저도 단 봐주겠습니다 조금만 먹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맛있죠? 응 맛있어요 밀가루 맛 아니에요 밀가루인데 살짝 달고 달고소해요 그쵸 그리고 곧 우리 버터도 넣어서 맛있어요 그리고 곧 우리 이거 오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직 베이컨 파우더는 좀 더 맛있어 오늘은 안 될 거 같은데 조금만 안 될 거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넣어봐 그러면 그만하기로 아니 좀 더 넣어야 돼 어 이제 끝 난 한 번도 안 넣고 섞기만 했다는 시작 그럼 그레이스님 설탕을 가지고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네 설탕이요? 아니요 이제 그 정도면 됐어요 네 이제 제가 구워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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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될 때 끝내는 거예요 doğ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할때 끝내줘. 두루루루루루루루 아 나 머리 미 kop 잘만뒀었어 부엌에 왔어요 팬케이크이요 팬케이크 이유는 팬케이크 우리 아까 버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두르지 않고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이젠 드레이스 어머님은 안보입니다 팬만 보이고 있...? 여기 불이 켜있어요 여기에 vfill어있고 뚜루루루루 나오네요 뚜루루루 나오네요 뚜루루루 뚜루루 이제 팬에 넣어볼게요 이제 크리에이스님 됐어요 감적인 감으로 우리는 요리수업이 아니에요 감수업이에요 감수업 필링타임 애교에서 휴닝타임이랑 비슷한데 애교가 아닙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건 포인트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게 바로 아주 큰 그래서 이게 구멍이 뽕뽕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때까지 우리 좀 기다려봐요 고고싱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실망이 구멍처럼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럼 저는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짠 여러분도 이정도 됐으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지만 우선 감정인 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이 될지 모르고 만약에 이게 다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밀가루를 좀 더 넣어야 되는거고 밀가루가 아니면 페이킹 쓰자 네 죄송합니다 페이킹 파우더 네 그러면 이대로 봅시다 고고싱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탔 제가 어떻게 신어요 우와 탔다 우와 탔다 여러분 지금 맛있는 팬케이크가 먹음직스럽죠 멍탈이 아니죠 진짜 잘했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 불었죠 진짜 색깔 색깔마저 그냥 먹어버리고 싶은 색깔이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이제 뭐 잼이나 이런 꿀이나 스윗한거랑 같이 해가지고 먹을거래요 나 꿀 짠 네 이렇게 불은 아직 하고 있고 밑에는 아직 굽고 있는 불 조절을 잘해야돼요 속이 안 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속 안 익으면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속이 어떻게 해 그럼 우리 나머지 이 반죽질도 모두 해보고 우리 만납시다 고고싱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읽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다 굽는거에요 네 보세요 오 잘 익었어요 우와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요거나 누텔라도 같이 드시면 돼요 누텔라나 잼이나 허니나 요런거랑 같이 드시면 우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겠어요 저 하나 먹어도 돼요 피자케익 그럼요 피자케익 아 음 아 음 엄청 맛있어요 그쵸 아까 살짝 많이 넣어서 맛있어요 따따 따따 음 엄청 달아요 그래요? 달지 음 그래서 맛없어? 응 아니요 와 뜨거워 아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어디에서는 살짝 되게 싱겁고 어디에서는 되게 아 그래요? 잘 섞으세요 나 섞어 네 그럼 저는 부엌에 가서 좀 더 섞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그레이스님이 섞어준다고 하네요 짠 아니 섞으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팬케이크를 입어불고 아 팬케이크를 버릴 수 없다는 의지로 짠 네 열심히 섞어 있는 네 그렇게 섞지 말고 동그랗게 섞어주세요 아 동그랗게 왜 이래 뭐라고요? 잘 버렸어요 왜 왜 왜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레이스님 짠 오 예뻐요 야오 네 그럼 그레이스님한테 다시 가서 고고싱 네 아이고 어 여기에 한 방울에 이 반죽을 흘린 것 좀 보소 네 이제 제가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우정 에 저란히 하나에ting 또 볼텐데 네 에 예 이제 밥들 먹으러 샤스 3,2,8,4,5,7,3,7,3,5,6,7,2,25,4,7,0, 자신의 들은? 연인들의 반죽할게요 뭔가 소설 시 쓰는 것 같다 반죽의 사람, 사람의 반죽 일단 다시 했어요 자, 이거 다 만든 다음에 제가 또 찍어줄줄게요 이제 진짜로 안 보여드리고 다 끝났을 때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마지막 팬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조금만 됐어요 따끈따끈한 팬케이크 저희가 만든 게 있는데 보러 가시죠 쇽 짠, 보이시나요? 꿀까지도 이렇게 맛있게 되어 있는 로맨틱한 느낌? 네 지금 다른 친구도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순간이동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